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자 입니다 어 이제 또 10월 20일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 왔습니다 새벽 아침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떠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비록 목소리는 뭐 꽤 꿀이 같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비둘기 같나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떠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좋아가지고 삼성에 미쳐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다른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좀 재미없어도 계속 뭐 리플레이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영광이죠 듣다 보면은 삼성뽕에 취하는 거야 삼성뽕에 취해버렸어 삼성뽕에 취해버립시다 열심히 모으세요 모을 수 있을 때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면은 너 다른것도 하세요 ETF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즐겁고 재미있고 상쾌하게 했으면 좋겠어 한번 또 삼성이 관련된 이야기 또 삼성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들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할게요 asml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같이 보면은 현재 극자회설이지 EUB 2도강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우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이죠 asml asml 이란 기억에 본 얘기에 슈퍼 갑이 아니고 슈퍼 을이야 을 을인데 슈퍼야 슈퍼 asml 독점 기업이죠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졌어 asml 내가 볼 때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을 거야 많이 빠졌을 때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현재 EUB 장비 확보 경쟁으로 그 영향으로 올해 연간 매출이 역대 최대치일 거다 역대 최대치 asml 은 올해 3분기 매출이 57억 7천 8백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8조 960억 좀 된답니다 순이익이 2조 3천 8백억이야 야 좋네 순이익 2조 3천 8백억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했을 때 10.2%나 늘었대 10.2% 그리고 순이익은 2.2% 가 줄었어요 마진율은 51.8% 야 와 마진율이 51.8% 야 마진율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마진율 50% 넘어 본 적 있나요 쉬운게 아닌데 51.8% 다 올해 3분기 asml 이 올린 실적은 시장 컨셉을 웃돌았어요 웃돌았고 증권가 에서도 그래요 asml의 3분기 순이익이 1조 9,900억 정도 될 거다 한 2조 가까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기업인 거 맞네요 어이 같은 호실적의 비결이 뭐야 봤더니 EUV였어요 EUV 어 asml의 3분기 예약 매출액 그 예약 매출액이 한 12조 4,700억 이에요 12조 4,700억 역대 최대치다 그 같은 기간에 EUV 노광장비 매출이 38억 유로 랍니다 그러면 5조 한 3,2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어 이렇듯 asml 은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둔화 되고 있잖아요 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높은 EUV 장비 수요를 장비 수요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예상 매출액이 61억 에서 한 66억 유로 정도 되는 겁니다 8조 5,500 에서 9조 2,600억 정도 됩니다 어 연간으로 보면은 한 29조 5,600억이야 29조 5,600억 정도 된다 어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쓸 것 같아 다시 쓸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반도체 업계에서 첨단 공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EUV 장비 경쟁이 치열해 EUV 장비 경쟁이 치열하다 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 첫 대대 반도체 장비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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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그 EUV 도강 장비를 이제 발주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어 인텔과 tsmc tsmc 역시 이제 하이 na EUV 장비 도입을 이제 공식화 했어 공식하고 이제는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거에요 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슈퍼울 우리 asml 은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땅짓고 혐치기 인가 음 asml 그 co 가 그래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만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수요가 어 계속 강해지고 있다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더라고 어 그리고 asml 은 미국의 새로운 그런 수출 주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하면서 따르고 있어요 잘 따라 또 어 초기 검토 결과에 따르면은 이번 조치로 내년 출라 추라 계획은 추라 계획에 미친 영향은 뭐 제한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asml 같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모아야 되요 모아야지 어 지금 안 모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비쌀 때 산단 말이야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 하시고 보시랍니다 하려면 이렇게 독점 기업의 독점 기업 음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이란 겁니다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은 음 여기까지 하고 asml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또 보니까 요즘 개미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더는 못 버티겠다 막 지금 주문 소리 하고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까지도 팔고 하는 기미들도 있던데 오죽했으면은 어 그만큼 짐 싸는 기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 크다 보니까 투자 실탄이 한 22조 원 정도 증발을 했다는 거에요 예 일단은 그 증권 시장의 그 대기 자금으로 풀리는 투자자 예탁금이죠 이게 올 초 대비 했을 때 한 22조 원 정도 극감했다 극감한 것을 나타났는데 연중 최저 수준이야 연중 최저 수준이고 이 금리가 막 치솟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진 거야 크게 떨어진 연파 있어요 어 최근에 증시가 이제 소폭 반등을 하니까 이 소폭 반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려 있던 주식을 막 서둘러 팔아 치우는 거야 막 팔아 치우고 고금리 이 고금리 은행 상품으로 현재 갈아타고 있습니다 갈아타고 있어 일종의 역 머니 무브 현상의 역 머니 무브 현상이 이제 막 심화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한 30조 원 정도 30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소할 수 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19일날 금투협회 보니까 지난 17일 기준으로 증시 투자자 예탁금이 49조 423억 정도를 기록을 해 가지고 50조 원을 밑돌았어요 2020년 10월 7일이 47조 7,300억 있는데 그 이후로 최저치다 올 초에는 71조 7,300억 까지 됐었어 그 정도 됐는데 비교를 하니까 벌써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한 22조 6,900억이 날라간 거야 없어진 거야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커지는 건데 지난달 2조 7,500억 정도를 순매수 한 개인들이 이달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했고 7,430억 정도를 팔아 치웠어 7,400억 정도 팔아 치웠어요 오랜 기간 주식에 물려서 지친 개인들이 이제 반등 종목 중심으로 손절매 손절매 나섰다 손절매 나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뭐냐 하이닉스야 하이닉스인데 4590억이에요 삼성전자 4380억이고 하여튼 많이 매도했어요 많이 매도했고 두 종목 주가는 약세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가지고 이달 들어서 한 11% 한 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삼성이 좀 덜 상승했죠 순매도 3위는 LG엔솔이인데 실적 호조세로 LG엔솔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6.6% 정도 올랐더라고 갑자기 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들이 이제 증시를 떠받는 떠나는... 전 떠받는냐 증시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 금리 때문에 금리 금리가 막 치솟잖아 금리 때문에 떠난다 최근 은행권에서 하루만 바뀌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파킹통장 금리가 3.8%래요 3.8% 이런 상품까지 나왔단 말이야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에서 6% 정도 치솟았어요 지난 8월 그 정기예적금 규모가 전월 대비 32조 한 1천억 정도 됐는데 급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2001년 12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최대폭으로 그 반면에 대부분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는 거의 0%대에 지나고 있어 그치고 있어요 국내 증권사 가운데 100만원 이상 예탁금을 맡길 경우에는 1%대에 이자를 주는 것은 KB증권하고 토스증권 이 두 것뿐이랍니다 KB, 토스 그 작년 6월부터인가 그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제 개미들을 지치게 한 요인이에요 그렇게 꼽히고 있어요 미국은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해 가지고 베어마켓 랠리를 점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경기에 민감한 국내 상장사의 3분기 실적 추정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답니다 안좋아 감소하고 있어요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가 나타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경기 침체를 위해서 내년 코스피지수 하단을 2050선으로 내다보는 증권사도 있더라고 2050까지 일단은 그래요 상승장이 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증시를 리탈하는 자금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당분간은 개미들이 좀 많이 돈을 뺄 것 같아요 예탁금을 많이 빼 가지고 원행에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자 예탁금이 한 30조원 내외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을 거다 쪼그라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투자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야 일단 돈 빼 돈 빼고 나서 차라리 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좀 더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미들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뭐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외부 파운드리 업체를 늘린다 겁니다 외부 파운드리 업체를 늘린다 유럽 등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개발을 해요 그런 운영하는 방안도 찾고 있는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사 생산량 증대를 통해 가지고 팬데믹 기간 때처럼 칩이 부족해서 납품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 파운드리 업체를 늘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DS 부분에서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LSI 이런 부문장 직속의 조직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 직원을 채용 중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반도체 경력 있는 분들은 한번 삼성에 꼭 지원하세요 경력직 뽑습니다 연봉 좋아 채용 대상 직무는 사업부별 기획하고 마케팅, 경영지원 중심으로 한 130개 정도인데 130개 요즘 사람이 많이 모자는가 봐 아주 좋네요 삼성에서 펜립스죠 펜립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시스템 LSI 사업부는 외부 파운드리 다변화 전략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파운드리 다변화 쪽으로 시스템 LSI 사업부는 스마트폰용 AP죠 애플리케이션인데 하여튼 이 AP 같은 최첨단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DDI 뭐 이미지 센서 이런 이와 같은 한 14나노미터 이하의 전통공정 레거시 공제라는데 그 생산 가능한 칩의 일부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 쪽에서 맡긴다 UMC 쪽에 맡길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외부 업체를 추가를 해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 받으려는 의도에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자체 내에서 다 해결 못하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빨리 외주를 줘 가지고 제대로 칩이라도 공급 받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군으로는 대만의 파워칩 VIS 이런 쪽이 좀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는 중장기 라인 및 글로벌 단지의 운영 전략을 수립할 경력직원을 뽑기로 했죠 글로벌 컨설팅 업체 출시를 우대를 한대요 혹시 컨설팅 업체 다시는 뭐 있는 모르겠네 그래서 평택과 미국 테일러 등에 예정된 그 라인 외에 제3의 공장을 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풀 된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테일러도 중요하겠지만 또 새로운 데 차야지 제가 볼 때는 또 유럽에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럽 쪽으로 유럽 시장 보시면 될텐데 그래서 반도체 그 생산기지 유치를 추진 중인 그 이유죠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한테 러브콜 보내는거 러브콜 역시나 유럽이죠 유럽연합 삼성증권이 그랬어요 지난 7월에 보고서를 통해서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현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야 당장 지어야 되나 내가 볼 때는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TSMC 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TSMC를 못다 잡을 수도 있어요 경쟁사 대만 TSMC는 유럽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당연히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할 거라고 그래서 TSMC 경영진이 최근에 열린 3분기 실적 설명회가 있어 여기서 사업 기회와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외 생산 비중을 계속 늘릴 것이다 계속 늘릴 거랍니다 유럽 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 평가 중이네요 예비 평가 중이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칩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명 완성차 부품 업체가 몰려있는 유럽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유럽 가야 돼 거기 가면이 맞지 폭스바겐 그룹이 있을 거고 뭐 BMW가 다 그쪽으로 있겠나 그리고 벤츠 이런 데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우디 이런 공장들이 많은 데 가야 돼 유럽으로 그래서 빨리 선점을 해야지 뒤처지지 않는다 메모리 사업부는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센터 고객 사용에 맞춤형 반도체 사업에 공을 현재 드릴 것 같아요 맞춤형 반도체 삼성전자는 그 채용 공고에 미국과 중국 데이터센터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트렌드를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그 서버 내 메모리 저장장치 변화점을 발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신흥시장을 고객 사용 차별화 메모리 수요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분석을 해야 돼 당장 그 각 사업부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동차형 반대칭이다 자동차형 반도체다 아주 중요하다 자동차형 반도체 자동차 전장화가 속도를 내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는 직원 채용을 통해서 맞춤형이죠 ADAS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라고 하죠 이쪽 관련된 통합 칩셋 그리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용 SOC 사업을 강화할 계기인 것 같아요 이쪽에 관련된 인재들도 많이 좀 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M&A 하고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도 채용 대상이랍니다 지금 보니까 DS 부문장인 경계원 사장 직속 조직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 사장이 지난달 간담회에서 그랬어요 사업을 급격히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M&A가 있다 M&A 관련된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삼성들의 관심을 갖고 한번 지원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삼성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지금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뛰어난 인재들 데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꾸준하게 모으면 돼 우리는 딴 생각 안하고 그냥 한길만 가면 돼요 꾸준 삼어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꾸준하게 수량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